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분명히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지금 당국에서는 2023년에는 어떻게든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쏟아지는 물량에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을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직전까지는 이렇게 50조원 이상의 아직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.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고 하면 지금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또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당국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2030 세대가 영끌해가지고 집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저 같은 50대들도 집이 없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서울에 그렇게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.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. 이런 걱정이 좀 되죠. 그런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 잡겠다고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요. 이익 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예요. 그럼요. 가짐. 왜냐하면 집 한 채 그냥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깔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. 맞아요. 내 집에 앉아있는 거니까. 그런데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빠지는 거거든요. 어쨌든 입주가 시작되면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동안 봐왔으니까. 네. 맞습니다. 그게 한 2023년쯤 된다는 거죠. 네. 당국도 설 이전에 아마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. 특단의 공급 대책과 함께 분명히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전망 또 희망도 함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요.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한 신도시가 나오려면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당국은 3, 4년 내로 지금 앞당기고 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입주를 하게 되면 빨리 부동산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6개 지역들이 지구 지정하고 하면 빨리 되는 곳들은 한 2022년, 2023년, 늦어도 2026년까지는 입주들이 되면. 지금 2021년이잖아요. 빠르면 2년, 한 5, 6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. 그렇게 되고 이런 패턴을 안다면 아마 스마트 머니라든가 시중의 실수요자들도 내가 왜 살까. 나머지 3기 신도시 올 때 집값 조정을 보자. 이런 수요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당국의 예측이자 또 희망이자 전략이기도 한 거죠. 네.